여기서 다 풀어야겠어 거인을 썰면서 아 한 개 추가적으로 더 얘기는 안 드렸고 그래서 한 개 딴 게 있어 예전에 영상 올렸었어 아마 유튜브에 감정 설치해놔 저기서 잡아오면 되나보다 이제 거인 잡아오죠 잘 설치해놔라 간다 3미터급의 작은 아이야 7미터급의 아이 한 명은 필요하네 최소 수확 문제 요구상 거의 진상 손님 아아 나 멍청이다 내가 얘를 왜 죽이려 그러냐 아 이래서 손버릇이 사람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얘를 데려가야지 나 멍청이네 도와주겠네 내가 칼을 대고 있네 시름채다가 너무 죽이려고 했네 구조신허가 왜 하지 뭐니 얘부터 죽여놓고 하나하나 게임하자 오케이 됐어 이제 안 도와준다 나는 미션하러 간다 여기있네 여기있어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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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뛰어야 사람이 뛰어야 많이 와 말로 뛰면은 말이 빨라가지고 잘 안와 거의 고기방패 해야돼 이 리바이병장 이거 와와와 와 왜그래 왜그래 귀 간지러어 귀 못 긁어 귀를 긁어보란 말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나 나 나한테 오라고 여보세요 아 이제 한마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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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내가 너무 빠른가 안되겠네 잠깐만 여보세요 좀 와줘 좀 와줘 뭐 할게 없는데 청각탄이라도 써야되나 이러면 나한테 억울을 끌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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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온다 아 저 아 아니 그 돌을 좀 참 저 멍청한 놈 저거 진짜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쪽으로 이렇게 아 나 진짜 도로주행 시키다가 내가 뒤집었네 아 어우 나 진짜 뒤집뻔했네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거기서 곧장 직진하시구요 보이는 데서 좌회전 하세요 예 그럼 내가 나가면 내가 나가라니까 그럼 내가 나가려니까 아 아 이 한지 이 한지 이 개 나쁜 기집애 이거 빨리와 어 어 무서워 어우 무서워 다 왔어 다 왔어 됐어 됐어 포에 포에 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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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한 번 더 이짓거리하러 갑시다 감쪽같이 함정에 들어왔다가 차크날 뭐야 얘네들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왔지 칼날이 없네 칼날 바꾸고 자 갑시다 오세요 오세요 달리세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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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편안히 오세요 편안히 오세요 오세요 2등 간봐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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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아니야 아니야 왜 거기서 역주행을 하는데 왜 거기서 역주행을 해 기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이쪽에 있는데 추측을 해서라도 뛰어져 어떻게 역주행할 생각을 하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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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다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집어넣었으 칼 안들어가냐 이거 칼 칼질 안돼요 칼질 이거 뭐야 이것도 저거 딜 들어온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방해한다 이거 오진다 개많다 애들 어 애들 개많은데 접근하는 애들 다 처리하라는데 이 밑에 쪽으로 가서 좀 자르는게 낫겠는데 옆에 트랩 밟은거 같지않냐 지금 옆에 트랩 밟은거 같지않냐 지금 옆에 트랩 밟은거 같지않냐 지금 머리좀 깎고 다니세요 머리좀 머리좀 깎고 다니세요 머리좀 머리가 그렇게 기셔가지고 되겠어요 어휴 제가 머리를 깎아드릴게 머리카락말고 머리를 애들 참 진짜 한결같네 쳐다보는거 다른 사람 좀 어 극혐 됐어요 진짜 움직임바 아 강남역에서 저러고 다니면 진짜 정말 10분도 안되서 경찰에서 끌려가고 그렇지? 바로 9시 뉴스 나올거 같은데 일본에 막 그런 애들 있을거 같지않냐 기행좀 코스프레하는 애들 여기도 다 썰고가 그냥 얼마 안걸리니까 뭐야? 필요없어 자 밑에 쪽으로도 한번 가서 도와줘야겠다 얘는 아니잖아 여깄네 오케이 수고용 최종병기 나왔네요 얘만 죽이면 끝나 두 마리야? 아잘못먹음 두 마리가 나왔지 자 안의 네네부터 먼저 제거하러 간다 원래 거인의 약점이 뒷목이기 때문에 뒷목을 쳐야됩니다 어우 미친 다리를 그냥 두꺼운 다리를 그냥 끊어버려 그냥 야 가자 한 놈은 쉽게 잡죠 그냥 한 놈은 쉽게 잡죠 그냥 오케이 좋아서 쉬워 게임 그대로 누워만 있어 칼 바꿔 어 이때까지 애들 토이로 돼있었나요? 어 집중을 해야 딜 들어가는데 오케이 칼이 없네 목이 나왔는데 칼이 없네 이건 그냥 잡아 이건 그냥 잡아 할 수 있어 이건 애들 멤버가 좋기때문에 잡을 수 있어 가스정도 먹어주자 가스정도 먹어주자 가스정도 먹어주자 오 이거 위험해 오케 다잡았어 오케 다잡았어 오와아 칼이 없는데 얘가 또 이 안으로 들어오네 와아 미니맥보수 여러분 칼이 없는데 우리팀 병사 엄청 많아 뭐해니 너네 애가 이렇게 풀피야 이거는 한번 보급 뭐 있나 보급시다 이거 안되겠네 이거 태밍 필요하다 이거는 보급이 필요해 지금 보급이 없네 지금 보급이 없네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지 주변의 템을 아예 그냥 이용을 하는거야 얘가 개빨리 온단 말이야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와요 이거 예측샷을 해야돼 목덜미도 아마 공격 가능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가드형이어도 이거면 오케이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팔팔 팔쪽으로 때려 팔쪽으로 오케이 우리팀 어그로 잘 끊어 우리팀 어그로 잘 끌어 야 그냥 잡아 아이템 없어도 훨씬 더 그게 더 빠를거 같애 그냥 이 악물고 잡아 이씨 그냥 이 악물고 잡아아 와아 화염병 데미지 들어가나? 어 나이스 어 놀래라 화염병에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가네 함정은 엄청 조금 달아요 함정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함정은 거의 기대를 안하는게 좋아요 한번 해봐 되게 조금 달았던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근데 유인도 안될거같아 일로와봐 체력 회복하는거 아니야 안돼 어려워 지금 애들이 어그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올 생각을 안해 이건 어쩔수없더러냐 잡아야돼 아니면 잠깐만 목돌미부터 바로가 공격 어 얘는 음영탄에 선광탄 둘이 다 안되네 와 얘는 미쳤네 이거 선광탄 안들어 나의 베트럴을 감히 어디져 어 깜놀 미쳤네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잠깐만 야 잠깐만 진짜 이 방법밖에 없나 이거 너무 오래걸리는데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신컨 들어가야되는 부분인가 다시 한번 신컨 들어가 봅시다 이거 안되겠네 이거 저기 왼쪽에 있는걸로 쏘자 차라리 저기 낫겠다 아 잠깐만 저것도 되게 멀어보인다 다 없어 이제 템 다 없어 아 저 가스 먹으라고 저기 있는 가스 저것머 어 온다 오면 안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한번 맞추면 데미지 많이 들어가긴 하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계속 팔 맞춰 팔팔 다 부러진거 아니냐 지금 아 팔 다 부러졌네 이제이제이제이제 이제 모가지 남았어 이제 모가지 남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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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발은 붙어있는데 한쪽 발은 붙어있어 반대쪽 팔까지 부러트리면 괜찮을텐데 지금 그러면 뭐야 왜이래 뭐야 다 썼냐 아냐아냐 어 오케오케오케 내리기 눌렀나봐 내려가시겠습니다 오 왜 한번쓰고 자꾸 없어져 이게 너무 많이 못누르게 되있나 왜이래 아 포탄이 한개밖에 없네 아 포탄 포탄도 있구나 제한포탄 아 그러네 제한포탄도 있네 거의 대부분 저거쓰다가 격파당해가지고 포탄이 있다라는건 몰랐어 나 이때까지 잠깐만 장전되냐 장전되면 상관없잖아 써도 이 시간이 걸리네 지금 장전중이네 지금 보니까 4발 장전된데 제발제발 형 어 망했다 안돼 여기 여기까지 와서 무너질 수 없어 각이 안나와 각이 야이쌽 야이쌽 질긴자식 오케이 걸렸다 감정 걸렸어 좋아좋아 처절하게 이기는거야 아 이거 팔 날아간다 이번에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여기서 이렇게 눕혀두고 어딨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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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눕혀두고 들어갑니다 딜 들어갑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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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어 내가 아니야 다행이야 어 목덜미 고마워 완벽한 팬서비스 누워있어 누워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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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좋아 아 목덜미 아 목덜미 또 공격 못해 팔 자랐어 극한 직업이네 뭐야 안돼 안지어 이번 미션 내가 봤을 때 시간은 C 예상합니다 C 이거 아예 다 써 그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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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같아서 종료 죽이고 내가 그 칼 뺏고 싶다 지금 여기서 좀 자연사는 애들 없겠지 얘한테 먹히면 안되겠지 칼이 없어서 못잡아 됐어 됐어 어 뭐야 리바이 뭐야 리바이 리바이야 어 아 놀래라 어 나 죽은 줄 알았잖아 어 아 있는 이름 붙여준데 인간의 먹는 일 쪽 있는데 인간이라는데? 걔네들이 어? 이거 웬디구 아니라 웬디구? 산의 동굴 이런 데 있어가지고 금품 아니 금품은 아니지만 그 살 먹는 애들 더 더 진짜 저거네 사람 식인종 됐네 이름 달아줘서 오? 아아아 개망 개망 개심만 칼날이 있었다면 칼날이 없었습니다 칼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칼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칼날이 없지만 iren